지금 여러분들 구독자수 맞추는 거 참가하셨나요? 사인볼이 20개입니다. 그렇죠. 저희가 그거는 11시 40분에 마감을 하고 구독자가 결승전 킥오프를 할 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맞춰주는 건데 20명 주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한 명한테 20개 그냥 가줍니다. 몰빵! 우리 스타일은 몰빵이죠. 맞춘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?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. 제일 빠르게 제일 정확하게 만드신 분. 그거는 시간 순으로. 정답이 똑같았을 때는 시간 순으로. 저희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구독자 아니 당청자님을 발표를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합니다. 저도. 지금 킥오프전인데요. 저도 타이머를. 어우 지금 딱 킥오프했습니다. 9만 1137명. 네. 9만 1137명입니다. 역사적인 결승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. 어우 이거 진짜 아깝다. 9만 1137명 200명 차이다. 아 200명 차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. 9만 1135 있다. 근데 지금 똑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요. 아 137이 나왔잖아. 그러니까 한번 올려봐. 지금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지. 저희가 지금 이렇게나 신중하게 지금 구독자님들의 이벤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정확해야 되니까. 공정해야 되니까. 네. 또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혹시라도 우리 실수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. 맞습니다. 지금 2천 개 넘는 걸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. 그 다음에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봐 컨트롤 F로 또 하나하나 다 긁어보고 있어요. 아 수정됨이네. 근데 수정된 것도 저희가 지금은 수정 시간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요. 수정 안 된 데다가 시간도 제일 빠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진짜야.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했을까. 그러니까요. 구독자 500명 되고 싶다. 아무것도 안 하고 7시간 전 91,137명. SDY 6785 버베이 네비콘. 이거는 뭐 정확하잖아. 네. 이분이 가장 숫자도 정확하고 시간도 제일 빨랐어. 수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빠르다. 클린하다. 수정 없고. 이건 의견에 이견이 없어요. 이건 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견이 없어요. 저분에게 저희가 사인볼 20개. 와 한 시간 걸렸다. 이 분하고 전혀 우리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. 구독자 분들에게 그동안 월드컵 기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마디씩 하는 거 어떨까요? 아 정말 너무 감사하죠. 정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. 저도 미쳤지만 보시는 분들도 미쳤다고 새벽 시간에 화면하고 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맞아요. 우리 시청을 해주고 뭐 들어준 거지. 우리 중개는 보지도 못하는데. 그럼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미안했어요. 화면하고 함께 뭐 하지 못했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해서 팬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정국 형님 옆에 계셨으면 공영방송 나가 이랬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시야. 요런 따뜻한 멘트도 가끔씩은 필요하죠.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동. 정말 감동.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고 축구 때문에 우리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. 같이 잠 못 자시고 저희 방송 챙겨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못 자시고. 근데 벌써 다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지금 이 게임 끝나지가 지금 한참 됐죠. 한참 됐는데 지금 이고이 하고 있는 거야. 호거 빌리기인데 팬분들이 시간을 들어서 댓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이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. 공정성. 그래야만 다음에 또 이제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공정성 인정을 하고 하는 거지. 만약에 이게 클린하지 못하다면 댓글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. 맞아요. 그럼 여기 뭐 깜짝이야. 지금은 댓글 남기시는 둘이 또 잊을 수 있는 건 혹시 잘 모르겠어요. 생각해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